오늘 25월부터 본회의가 시작되는 유엔총회에서 한미 정상들은 별도의 만남을 갖기로 합의했습니다. 백악관은 유엔총회 기간 중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개별적인 만남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집중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또 한미 정상들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